대구시가 논란이 됐던 긴급생계자금 1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을 뒤늦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6,700여 가구가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됐는데, 진작에 할 걸 왜 이제서야? 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는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건보료의 기준을 당초 만 3,984원에서 2만 2,590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가장 중간에 위치한 분의 보험료 값으로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2만 2,590원이고요. 이에 따라 1인 가구 6,700여 곳에 37억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기존 신청 5,800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고, 나머지 900가구는 대구시가 우편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준 변경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가 최근 회의에서 현행 안과 전남대전 기준 등 3개 안을 비교평가해 대구의 1인 가구 건보료 중간값을 선택한 데 따른 겁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1인 가구 건보료 탓에 그동안 민원이 빗발쳤고, 대구시도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건보료 중간값은 진작에 나와 있었고, 전남이 해당 기준을 채택한 상황에서 결국 의사 결정에 한 달 넘게 걸린 셈입니다. 긴급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결정이 늦어져 신청자들 애만 태운 셈이고,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가 대전보다 여전히 지원 대상이 좁은 점도 문제입니다. 실제 대구의 전체 대비 지급 세대 비율은 1인 가구가 가장 낮고, 기준 변경 이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접수 마감 결과 모두 79만 9천 건이 들어와 이 가운데 42만 2천 건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TBC 박철희입니다.